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아.. 어제 오늘 춥더니만 또 저수지가 어렵구나 아.. 눈도 날리고 딱 하수구 뚫기 좋은 날씨구나 저는 오늘 천안으로 갑니다 명절 떡갓볼로 주머니 두둑히 챙기러 갑니다 아무튼 오늘 부천싹두로 하고 함께 협업을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가 어머니가 타주는 커피야 아이고 다녀오겠습니다 가지 몇 킬로인데 손 놓기요 하나 아유.. 천안까지 가 제빼맨으로 아.. 어떤거? 무식등 히터? 그럼 중간에 휘게서 가면 되지 소주씨 소주씨 어떤게 맛있는거냐? 이게 맛있는거냐? 천안장사 아.. 짭던거구나 나 차공과자였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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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카페에 올리고 내가 먼저 출발할게 짜안 천안 같이 천안 가서 떡갓 벌고 오겠습니다 드디어 천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천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천안에 도착했구요 천안에 도착했구요 천안에 도착했구요 하수구도 이렇게 딱 좋은 날씨구나 저거 저번에도 적었는데 여기가 네이버 QR코드는 안돼요? 저번에 카카오토로 있는데 뭐 카톡이나 네이버나? 예예예 예예 여기 네 아 저 무슨 공사죠? 하수구 고압체처 저 영구동에 예 예 지하에 하수구 청소하러 왔어요 개관 저번주에 답사 왔고 오늘은 작업하러 왔어요 아 예 요요요요 이거물 지하 자 위쪽으로 내려가는거 반대 아니면 이렇게 돼 나란히 오 아 그 때 또 여기 여기 같이 하던지 저쪽 한참 들어가대 기여서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라는 거야. 둘 다 들어갔다가 깨끗한 거. 내가 끌고 한번 갔다 올게. 이거 뭐 해줬는데 조합해 놓은 게? 응. 이거 네 거예요? 너 줄? 응. 그리고 저기 뭐야. 저거 가봐 내 거. 응. 돌렸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돼서. 네모랑 가방. 응. 아예 저거 여기다 놓게 그냥. 응. 근데 필요하면 뭐 공고 뭐 들고 가게. 어. 거기서 숙여서 들어와야 돼. 해버려야겠어. 바닥으로 그냥 여기. 응. 어. 그래서. 와 틀러지잖아. 장난 아쉽네. 응. 여기 핸드폰 안 터진다. 꽉 찼어요? 반. 반. 그냥 흘러서 이리로 나가게끔. 이리로. 내가 여기 현장 답사 왔을 때 뭐부터 생각했는 줄 알아? 응. 이거. 야 이거 여기 못 들어갈 텐데. 그 생각도 됐어. 진짜로. 어? 나야. 나야 들어올 텐데. 야는 못 들어올 텐데 여기. 나 진짜 힘든데요. 이거. 이거. 나. 아 그렇잖아도 작업은 내가 하더라도 니가 푸신호는 해줘야겠다 생각했었어. 밖에 한 사람 있잖아. 일단. 내가 하는 거 있어요. 응?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 차. 응. 누워봐가지고 이렇게. 늘 비교봐가지고. 비교나면서 닮아야겠다. 응. 이거 작업은 나. 우와. 자 그러면. 물을 얼추 받아 적겼네 이제. 응. 더 하자. 응. 응. 아. 아. 더 하자. rico 가고있어 일단 넣고있어 다 넣었어 아 아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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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으흐 야 이거 회전전절 짱이다 이거 아니 회전전절 좋아 이럴때 써먹기 엄마야 엄마야 으어 으어우 아 아 아 으 . 어? 아. 떨어지면 Zombie. 잠깐만. 한 번 당기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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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눈이 너무 작게 나오는데? 아 그래? 이렇게 놔야 니 차가 나온다. 내 차 맨날 나가는 거니까. 나가나? 전화번호 나오지? 오케이 오케이. 일단 1차로 400리터 물탱크를 일단 1차적으로 다 썼습니다. 쓰고. 어지럽네. 어지럽네. 진짜 밀폐공간이라. 거기 경고문이 왜 있는지 알겠어. 여기서 작업할 때는 그거 있어야 되는데. 선풍기 전에 원래 땡기는 거 갖고 오라고 했었거든. 내가 깜빡했어. 내가. 어쨌든 할만해. 참을만해. 내가 자꾸 말 걸어. 말 걸어서 내가 말 소리가 안 나면 빨리 119 신고해. 진짜로. 내가 말을 할 테니까. 커피타임이다 커피타임. 커피도 마시자 일단. 살 빼야 되겠다. 작업이 안 돼. 근데 은근히 좁은 공간들 많아. 그래서 설비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몸 관리해야 돼. 몸 관리라는 게 건강하게도. 그런 것도 있지만. 살도 좀 빼야 돼. 사실은. 이런 작업 한 두세 번 걸리면. 진짜 욕하면서 일할 것 같아. 어? 누가 나오셨네. 저분인가? 아닌데? 어. 나왔네요. 나오네요. 오케이. 됐다. 오케이. 여기가 물이 차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차요. 여기는. 바로 바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펌프가. 네. 라인이 너무 길어서. 못 밀어요. 저기까지. 아. 그래요? 그럼 펌프로 좀. 용량 큰 거.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끔 한 번씩 펫수 차 오거든요. 아. 그때 빨아. 그때 빨아서. 아. 이송 한번 해달라고 하고. 네. 슬러지 청소할 때 있잖아요. 붕괴 한 번씩 하는데. 그때만 다 풀네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한. 한 달 반 정도 되면. 어쭈 차요. 넘친 적은 없거든요. 아. 얘가 어딘가로 빠지는 건데. 그럼 그.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물이 차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차 있는 거에서. 네. 넘어가면 또 우수 쪽으로 넘어가기. 또 혹시. 하이패스 배관이 같은 게. 그쵸. 거기서도 이제 넘어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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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들어가면. 아. 그쪽에서 이렇게. 양갈래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들어가봤을 때. 우리가 지금 들어간 데가. 저쪽이거든요. 그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쪽으로 한번 어디가. 네. 잘 나오고 있네. 다행히. 한 통 차는데 얼마나 걸리나. 물이 지금 많이 안 차요. 오. 많이 차는 해 봐. 아니. 생각보다 물이 안 커요. 아. 그렇지. 회전도 하나로만 해도 돼. 다른 거 쓸 필요 없어. 바꿔 필요. 응. 아니. 다 채우고 갈까? 정론아. 너 하자 돌리잖아. 응. 이따 구워서 한번 열어보자. 토치 같아. 이게 무슨 냄새냐면. 화장품인데. 약풍 냄새라고 해야 되나? 응. 응. 가볼게. 네. 뭐였네. 뭐였네. 요리가 나오고. 요리가 나와요. 오우, 쏴! 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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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도톱, 투, 투, 투,투,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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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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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연구실이라 연구동이라 바늘 100ml에 50ml씩 거의 2m 간격으로 가득 있어요. 실험동이니까 싱크대가 쫙 있는가봐. 약간 소리 안나는데 뚫린거지. 뚫리면 소리가 나요. 50ml 가든 100ml 가든 뚫리면 소리가 나요. 노즐 돌아가는 소리가 80ml 가든 뚫려 50ml 가든 뚫려 30ml 가든 뚫려 되면 뚫려 10ml 가든 뚫려 물에 내가 이렇게 땡기고 있어 이게 막히는 이물질은 아니야 이물질은 Marc 이기고 좌우 이물질은 남색은 저번ciph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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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거 가서 물 엔진 끄고 한번 이리 와야 돼. 홀수 갔다 우리 한번 따야 돼. 보안이 묵직하거든. 근데 확인만 하면 돼. 이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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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여기서 한번 끄집어내야 돼. 그럼 완벽할 것 같아. 딱 엘보까지만 갔어 50m가. 오케이. 이제 알았어. 일단 물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가. 여기에서 적게를 쭉 쭉 깠어. 이게 지금... 예전에 했던 데 있는데? 예전에 건딘 데가 있어. 이거 뭔가. 건딘 데가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유... 아유... 아니 나... 그냥 나는 여기를 따고 싶다. 한번 예전에 중간에... 연결하고 이거 물 끊었는데... 여기도 넣으면 여기도 넣을 수 있긴 한데... 차라리 여기를 따 봐야겠다. 아 됐다. 그냥 메꾸기도 편하지. 물 잘 나오는데? 물 잘 나와. 그래요? 응. 물이 얼른 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희망스러워야 돼요? 떨어지면서 희망스러워야 돼요? 여기서 한번 넣어봐야 돼. 이따 채우고 이따 한번 와보자. 어차피 여기서도 한번 당겨야 돼. 네. 드릴 여기다가 그냥 넣어야겠다. 드릴은 됐고. 이따가 여기... 네. 저것만... 그 뭐야... 그거 있지? PVC 반도 그거 100ml짜리? 네. 그거... 왜냐면 그거 하면은 저기를 안 해도 돼. 그 배관을 쪼가리 안 해도... 그래서 이걸 뚫으니까 딱 맞아. 어. 오케이. 물 잘 나와. 응. 내가 9배야 9배. 거기 물 계속 쏘니까... 어차피 뚫은 길에... 한번 이따 오자 일로. 오고 나서... 저쪽으로... 한번 하고... 물 채운 채로 한번 하고... 갔다가 다시... 똥간... 오후에 똥간 하는걸... 오후에 이거 한번 와서 하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거 같아. 아... 보기? 어... 아닌데? 이거... 이게 맞는 거 같다 이거? 근데 기표상 이게 맞다. 어... 이거랑이랑 틀렸는데? 이건 따로야. 그래요? 2층, 3층이 따로... 1층, 2층이 따로 가는거야. 어... 같이 내려와서. 어... 다... 다 똥백안이긴 해. 오케이. 잠깐... 여기를 한번 따보고... 일단 여기만 풀려도 대박이야. 오케이. 동작하고 감정에 오신 날은 competence. 아 혹시став음을 뜻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우씨 아우씨 진짜 내가 봐도 풀리면 이상하다 건물이 몇 년 됐겠냐 외라 으스라져나 한대 이거는 갈구려면 저기로 갈거야 산소 진짜 자아 점심을 먹었고 이제 오후에 작업은 오전에 70m 펜수 PVC 배관은 50m 구간 다 세척을 했고 나머지 구간은 반대편에서 끄집어내면 되고 막힌건 없어요 그래도 한번 더 할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뚱배관 남았습니다 뚱배관은 주체관이라 잘라야됩니다 이게 소자구가 오래되다 보니 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잘라야되기 때문에 하나는 오수고 하나는 하수겠죠 네 봤을때 저리 다 똑같고 저기 커터 드릴 어 여기 피붓이 이쪽에서도 하나 넣어도 될 거 같아 아 그래요? 어 여기 여기 묶어 놓은데 어 어 어 근데 이게 좀 지랄이다 잠깐만 잠깐만 어 여기 티라 못 넣어 저 티라 못 꺾어서 아 아 잠깐만 얘는 아니다 여기가 마칼디를 넣지 거의 이쪽에서 안 나가는거지 이게 기울었네 구배가 안맞네 구배가 아니다 이쪽은 나가겠다 봐봐 아 아 여기를 하나 따긴 따야돼 여기 여기를 따야돼 여기 여기를 따야돼 여기 여기를 따야돼 그라인도 어디 따놨지? 일단 여기는 여기 두 개를 따야돼 따서 따면 따고 어 여기 따라가 봐 어디까지 가나 다 갈 수 있지 웬만큼은 예 여기에서 다 넣었고요 어 2층에서 내려오는 거랑 합해 합해? 요것도 두개 다 이쪽에서 내려오긴 하고 어 다 합해지지 어 다 합해지니까 아니 얘를 따야겠어 여기가 가장 편해 작업하기가 어차피 이거 안 박혔으면 두개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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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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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자 화장실 안 내려온다. 안 내려간다. 물이 차 올라? 안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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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오잖아 우와 뚫렸다 나가지 여기에서 다 쏘아서 운동 지금 나와 이제 일단 여기서 넣어볼게 시동 걸어 이제 잠깐만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너무 약해. 안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이제 들어갔다. 이제 들어갔네. 어디서 앉아. 소리. 여기까지 갔네. 여기서 하자. 여기서. 여기서 하자. 소리. 남자 화장실 가서 물 내려봐. 아. 아. 잠깐만. 지금 ㅜㅜ 맞아. 이거. 이거? 물 계속 많이 내려봐 흠 손으로 이끌어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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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소리 들리잖아. 돌아가는 소리. 내가 끌어 할 때 꺼. 불려. 불려. 돌아가는 소리가. 쪽으로 돌아가자. 좀 더 움직여요 연결이 돼있나보네 트윙돼있나? 트윙돼있나보네 바이패스인가보다 바이패스네 그게 같이 나와 이게 오수, 이거 하수 지금 아마 녹스러지 끄고 뭐 나오니까 알뜰 내 신호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신호하면 그때 꺼 내가 신호할 때 그때 끄라고 자꾸 말 시키면 내가 또 말하면 끄게 되잖아 그러니까 당기고 있는데 끄면 어떡해 너희가 말해도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내가 뭐 네가 싫어 야스토아 꺼봐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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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발하다 살발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지 자 돌려봐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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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상상적으로.. 와... 어.. 장난아니지.. 배관 하나 다 맞고 있는데 지금 이걸 무조건 돌리면 안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막혀 그래서 적당히 뚫어야 돼 적당히 일이 더 커진다고 뚫다가 아 물티슈.. 물티슈 나올 줄 알았다 물티슈 나올 줄 알았다 나오지 돌려봐 거딧 오enin 오류댔 오seve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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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khup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보여? 아냐 아냐.. 이거 녹슬러지라니까 그냥 여기가 또 배관이 작잖아 돌려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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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봐. 안녕. 됐어. 돌려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잠깐만. 뒤로 한번만 당겨야겠다. 잠깐만. 돌려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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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고. 한번 돌려. 한번 돌려. 이쪽은 그만 해봤다. 한번 돌려. 네. 아멘 조금만.. 한번만 더 봐.. 조금만.. 한번만 더 봐.. 돌려봐.. 아유 개선 나온다.. 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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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ing milworm.. 일자ję funky.. 기다alted.. 돌려봐.. 돌려봐.. blockchain.. 불 страх.. 소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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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돌려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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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내려오네 오 좋아 잘 내려오네 잘 내려옵니다 물소리 살짝까지 잘 내려요 나가는거 바깥에 정화조 네 물소리 세지지? 잘 내려가 잠깐만 기다려봐 한 번만 돌려봐 한 번만 호 소리가 경쾌하잖아 아멘 그래도 나오다 꺼봐 그렇게 뺏는데도 이렇게 나오는거요 물 겁내자 흘러가 아까 위하면 오케 이쪽으로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오케 지나갔다 저기 정화조 가봐 소리 들리나 어? 형님 나 오셨때 손이 안 들려요 내가 손이 뜯을 때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봐 한번 갔다 오게 잠깐만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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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김에 한 번 갔다가 훑고 올라오고 오케이! 들어! 저기 정화조 가서 들어봐 한번! 어? 아직 안 들려요 알았어 잠깐만 들려? 안 들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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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려! 돌리라 그럼 돌려? 돌리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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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라 돌리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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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라 돌리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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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라 돌리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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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됐어. 일단 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막혔네 안 막혔다고 근데 찌꺼기는 많아 조금 나와 조금 나온다고 엘보 꺾어서 들어갔어 이게 만나서 서로 교체했어 이게 만나서 서로 교체했어 안 막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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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나오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반대쪽으로 한번 넣을게 이제 물 남은거 다 써버리게 감아봐 정리할게요 어 정리하면 돼 해당 관계좌 많았지 아직 안왔어요 이거 꼬무 빼줘 필요없어 100맞아? 100맞아? 코브이지? 코브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똑같이 물 넣으세요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다 써버려 다 써버려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시룰꺼는 약간 힘들겠네.. 굿! 싹 들어오고.. 이제 드디어 끝나고 네 대전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차가 좀 밀리긴 하지만 아이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일할 때가 시간 간 줄 모르고 재밌어요 아이고 우리도 오늘 하루를 보람되게 보냈습니다 꼬박 하루를 했네요 꼬박 하루를 했고 얼른 대전으로 가서 내 새끼들 맛있는 거 사들고 갑시다 맛있는 거 사들고 가자 집으로 고고